갈까요? 저 나갈 뻔했어요 또 하나는 태궁수 씨가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서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태궁수 씨와 주주원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바로 그 장면 내가 진짜 대리석으로 만든 방공원 줄 알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이 한마디에 난리가 났어 그리고 죽은의 태양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들이 있죠 바로 귀신들 실제로 되게 무서워요 본 적은요? 본 적은 꿈에서밖에 가위 눈이 들을 때 정말 신기한 게 죽은의 태양을 촬영하다 보면 그 쌍은 느낌을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네 죽은의 태양에서도 태궁실 씨가 그랬잖아요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안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소식이 없으면 진짜 그러면 강호가 뽑는 최고의 귀신은 누구예요? 구두 귀신 아 구두 귀신이 뭐니뭐니해도 제일 무서워요 출연자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한 분홍 구두 귀신 그런데 그 귀신의 정체가 원조 국민 여동생 유경아 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죽은의 태양 속에는 많은 카메오들이 드라마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끼리 놀고 싶은데 안정적인 영호생 연기로 호평을 받은 걸스데이 미나 양부터 난 바빠서 갈게 아내의 죽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편을 오싹할 정도로 실감나게 연기한 배우 정찬 씨 가족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안겨준 배우 김희정 씨까지 매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까메오들의 특별 출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서인국 많이 사랑해주시고 곧 지금 바로 죽은의 태양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드라마 죽은의 태양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특히 여성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취재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생의 아이콘 뱀파이어처럼 늙지 않는 스타 동안의 비법 배워보시죠 연예계에 존재하는 미스터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정체는 바로 뱀파이어 아니 이 스타들이 뱀파이어? 정말 아무도 안 늙는 것 같아요 몇 살이세요? 이렇게 뜯어줘요 돈을 많이 들인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연예계 뱀파이어 스타입니다 대한민국 최강 꽃미남 스타 원빈 1997년 21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우수에 찬 눈빛, 조각 같은 외모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원빈 씨만 피해간 16년의 세월 뱀파이어 스타 인정 청순미인 사랑스러운 그녀 한지민 씨 지난 2003년 22살에 데뷔해 한결같은 청순미모를 뽐내고 있는데요 어딜 봐서 저 얼굴이 30대입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전한 한지민 씨 역시 뱀파이어 스타 그리고 방부제 외모로 눈길을 끌려 뱀파이어에 등록한 또 다른 스타 김지훈 근데 제가 봐도 똑같더라고요 이상하게 갈수록 어려 보이죠 김지훈 씨의 시간은 거꾸로 가나 봅니다 한 20여 년 전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늘 세수하고 로션을 발라왔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부터 저는 제 피부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주민 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여보세요? 오 자신감 있으신데요? 요즘 피곤해서 약간의 트러블은 생겼지만 대체적으로 피부톤은 곱죠 제 나이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를 21살 정도로 보셨다고요 지난달 이때 당시 새삼 화제가 된 송중기 씨의 나이 29 저 얼굴이 네모레 서른이라니 못 믿겠습니다 대박 정말 대박 완벽한 꽃미남 37살 뱀파이어 스타들 77년생 같은 나이 싸이 씨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 사람 뱀파이어 맞죠? 맞네요 이번엔 70년생 동갑내기 스타들 이들 사이에 빛나는 뱀파이어 스타 이병헌 씨 아 뱀파이어 맞아요 그렇다면 요즘 대세 정만 씨 씨는 이병헌 씨와 어떤 관계? 혹시 두 분도 친구? 설마? 아니요 정만 씨 씨가 어리답니다 4살 어려 죄송해요 그것이 궁금하다 뱀파이어 스타의 필수 조건 동안 관리법 이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수분팩을 해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물을 좀 많이 마셔요 촉촉하고 투명한 동안 피부 손예진 씨의 관리법 스팀으로 이렇게 얼굴 노폐물을 빼주는 거예요 바로 스팀 타올을 이용한 스팀 세약법입니다 그리고 백화점하고 소통을 준비한 데서도 알로에를 키웠어요 비결은 알로에 팩인데요 간단합니다 알로에를 달아서 만든 팩이에요 만들기도 쉽더라고요 비친하네요 최근 눈부신 동안 피부로 주목받는 뱀파이어 스타 김유리 씨인데요 현재 드라마 뱀파이어 스타 김유리 씨의 핵심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